여의도는 어쩌다 이렇게 금융사들이 많이 생겼을까? 잠깐 인터뷰 좀 가능하신가요? 다 슬근슬근 선생님 혹시 증권 맨이신가요? 다 가셨는데? 찾아왔어요 아 찾아오신 거예요? 아 잘 됐다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네 뭐 사는데요? 봐봐 장기적으로 우상향 할 거라고 근데 100% 애니멀 스피릿으로만 할 수도 있나요? 수익률도 애니멀 더러워 아 여의도 특화로 되시는구나 삼전 지금 담백하다 개인 투자자죠? 개인 투자자 어이 죽igg left 그만둔 대신 아 짜증 나네 aquell 일부러 못 맞추지 마세요 오늘 침창맨이 그렸던 건데요 이쁘다씨가 이게 어떻게 그랬어요? 만약에 형 상황이라면 알보세요 그림 선택 가능 아니 그림을 알겠어요 잘 우리의 실패가 아닙니다 어깨의 실패입니다 이건 소리야